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왜 하필이면 발이 아름답다고 인사하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을 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일까라는 생각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 그리고 위우빛깔 발가락이었을까? 향긋한 꽃냄새가 났을까? 그 발에 입맞춤하고 싶을 만큼 사탕같이 달콤한 발가락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이유, 글쎄요? 더럽다, 그렇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발은 발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냄새, 우리가 꼬랑내라고 하죠 꼬랑내라도 나면은 그게 자기 발이라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하물며 남의 발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입맞추는 것 그 발을 닦는 것은 정말 싫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걸으셨던 그의 발은 분명 그렇게 깨끗하고 우유빛깔, 향긋한 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모래와 먼지가 가득한 더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먼 길을 계속 다니셔서 많이 부르트고 상한 발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발을 보며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그리고 더러웠을 그리고 부르터 있는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값비싼 향유를 거기에 다 붓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 발이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발 이 예수님의 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발입니다 부르트고 피가 나고 그 발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예수님은 이 우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닦아주지 않은 발이고 분명 더럽고 많이 부르트고 피가 났을 그 발이지만 그럼에도 이 발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발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발이고 또 이제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발은 어떤 발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기를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이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깝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가깝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가깝다 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거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졌고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구원을 얻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가깝고 쉬운 것이다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만큼 가까운 것일까요? 얼만큼 쉬운 것일까요?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한테 다 의지하면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로서 우리가 그의 의로움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또한 이 구원 받는 것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즉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이건 잘생긴 사람이건 금수저이든 흑수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색깔, 나이, 지식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다름도 어떤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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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의 시작 부분인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그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부르고 어찌 믿고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다시 정렬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처음에 복음을 듣게 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 가운데서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오게 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천사의 말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무엇을 하냐면 말을 들으려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빠르지 않았을까요? 그냥 천사가 가서 이게 복음이다 믿어라 라고 했으면 그게 제일 빨랐을 텐데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를 청해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면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듣고 받으면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고네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복음인데 이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문에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받은 믿는 성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그냥 알아서 전해지는 것이라면 바울은 핍박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왜 핍박받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닌 것일까요? 사도행전 20장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 많은 초대교의 성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성교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가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진 수많은 성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 나온 우리 성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그 성교사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찾으면 어떡하나요 나이가 드신 성교사님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찾지 말라 나를 찾지 말라라고 하며 여전히 복음 전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라면 왜 이 분들은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하러 먼 곳으로 나아갔을까요 복음은 절대로 절대로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받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하리요?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가 누가 그렇게 복음으로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여러분이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야 할 사명 전되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은 그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복음에 빚진 자는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성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한다고 할 때 성교해야 한다고 할 때 복음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전도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일 죄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여도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내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있으므로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연약한 나를 구원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또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예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조금 더러울 수도 있고 조금 씻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빨을 닦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공공화장실이겠죠 공공화장실에서 옆에 사람이 저에게 치약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빨을 닦고 있는 중에 치약을 달라고 했는데 치약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치약을 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치약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내가 이빨이 더러워서 치약 줄 자신이 없습니다 혹은 내가 이빨을 많이 안 닦아서 치약 못 주겠습니다 혹은 내가 아직도 이빨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이빨 다 닦고 치약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빨이 더러워도 이빨을 닦아야겠지만 이빨이 더러워도 그리고 내가 이빨 많이 안 닦아도 치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치약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면은 이 치약은 내가 이빨을 다 닦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이빨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치약의 효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치약 그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끗해야지 치약이 다른 사람의 치아를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이 치약이 치약인 줄 분명히 알고 치약을 잡아서 주기만 하면 이 치약은 나의 이빨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빨을 닦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복음에는 나의 능력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나의 능력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완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 계획대로 이 섭리하심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그들도 구원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보내고 전파하고 이 복음 말할 자를 이미 찾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하고 선한 일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런 착한 일,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들도 더 능력 있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재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도 이것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모든 일들 이전에 이 복음 복음 우리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도하는 데에 가장 많이 마음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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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